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큰 뱀을 서펀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펀은 슬라이드, 미끄러지면서 바닥을 기어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원죄를 지켜낸 것을 뱀의 탓으로 돌릴만큼 인간은 원래부터 뱀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흔히 보는 보통 뱀은 스네이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네이크도 슬라이드, 미끄러져서 기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스네이크라는 동사는 뱀처럼 살금살금 기어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니커는 살금살금 기어다니는 피열한 놈이라는 욕입니다. 스니커즈라고 복수로 쓰면은 뱀처럼 땅바닥에 달라붙는 고무창 운동화라는 뜻이 됩니다. 스니커즈라고 복수로 쓰면은 뱀의 탓으로 돌릴만큼 인간다, 그겁니다. 스니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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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커즈. 스네일, 달팽이는 파충류는 아니지만 뱀처럼 바닥을 슬라이드, 기어다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네일, 스네일 다이노소울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던 거대한 파충류입니다. 여기서 소울가 슬라이드, 기어가는 파충류라는 뜻입니다. 다이노는 폼, 단단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이노소울, 공룡은 무서운 뱀이라는 뜻입니다. 다이노소울, 다이노소울 티라노소울은 육식공룡입니다. 티란이라는 말이 테러, 폭력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티라노소울은 육식공룡, 폭력적인 뱀이다, 그겁니다. 티라노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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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맨더는 도룡룡입니다. 여기서 쌀도 슬라이드, 기어간다 라는 말입니다. 살라맨더 살라맨더 피부가 긁힌 것처럼 곱는 병을 herpes,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herpes가 surf, 슬라이드, 길게 미끄러진다 라는 말입니다. 뱀이 지나간 자리다, 그겁니다. herpes herpes risod는 도마뱀입니다. 여기서 ris도 슬라이드, 이것이 앞뒤로 뒤집어진 음운 돛입니다. lizard lizard 아메리카 악어를 alligator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l은 스페인 말입니다. 영어의 the 정관사에 해당됩니다. league도 바로 슬라이드, 기어간다 라는 말에 음운 돛입니다. alligator는 그냥 기어다니는 놈입니다. alligator alligator 이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생물을 생물분류학적으로 reptile, 파충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rep는 creep, 살금살금 기어간다 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creeped, 슬라이드, 미끄러진다 라는 말의 변형입니다. reptile reptile 그러나 파충류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파충류를 amphibian, 양서류라고도 합니다. amphi가 ambi, all 모두라는 말이고, be는 live, live, 살아간다 라는 말입니다. amphibian, 양서류는 물과 땅에서 모두 살 수 있는 동물이다 이겁니다. amphibian amphibian 둥글고 단단한 등딱지가 붙은 파충류다 그겁니다. crocodile crocodile 독사는 따로 viper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vine은 live, 산채로 라는 말이고, per는 bear, 새끼를 낳는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뱀들은 알을 낳지만 독사만 유일하게 새끼를 직접 낳습니다. viper viper 독사가 뿜어내는 독약을 veno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ven은 독을 푸어 내 뿜는다 그 말입니다. venom 그리스 의학의 신 에스클리피어스의 로우드 지팡이에는 약초를 물어오는 뱀이 뚜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에 뚜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을 의학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스클리피어스 로우드 정리합니다. 스네이크 뱀과 라이노소 공룡과 엘리게이러 아메리카 악어는 모두 슬라이드 기어다니는 파충류라는 뜻입니다. viper 독사는 알이 아니고 새끼를 직접 낳는 파충류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 2 1 2 2 3 4 5